뭐라고? 이 60개 신제품은 크크크치킨! 그러니까 치킨 뭐? 이 크크치킨이여! 아 장난하냐? 치킨 뭐냐고! 어? 치킨이래니까 왜? 아 됐고! 저 웃지 말고 치킨 뭐냐고! 60개 치킨 크크크치킨이라니까! 뭐야? 치킨 이름이 크크크야? 이 그리오 오늘 내가 시작부터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채먹고 자꾸 물어보니... 아 됐고! 얼마야? 저건 지 싫은 소리는 듣지를 않은 거냐? 이만 정금액은...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 크럼블을 입혀서 크런치 앱 하고 크리스피 앱이야! 근데 크럼블이 뭐야? 이 그건 내가 잘 알지! 영국 음식인디! 바다 밀가루 설탕 아몬드가루 섞어 반죽혀갖고 소보로 마냥 덮은 걸 갖다가 하는 말인디! 아 됐고! 그 정도면 됐으니까 먹어봐! 간만에 잘 듣는데 하소서 내가!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! 아 쏘! 어째 당이 좀 째깐해요! 맛은 어떠해? 그냥 바삭한 프라이드 맛이오!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해? 이 무지개는 엄청 바삭해! 들어볼려? 소스는 어떤 게 더 맛있어? 이 꼰맛은 달아가지고 더 느끼해지고 크크크 소스가 마늘 향이 나는 게 좀 괜찮네!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근데 바삭해고 소스 찍어 먹으면 마늘 향도 나고 좋거든! 근데 바삭해고 마늘 향도 나고 호랑이 치킨이 아마 이집 걸걸?